누가 백상테면을 걸어 아니 그때도 아니 그게 아니고 X같아서 그런거잖아 상황이 이게 뭐냐고 이게 내가 이제 백상에서 상달라 그랬어? 주지도 않은 거 씨발 왜 부르냐고 그게 지금 뭔데 얘 계속 손석규 손석규 그러면서 나 손석구야 손석구 범죄소시 강혜상 해방인증 굿씨 댓글 부대 임지섭 아 진짜 임지섭은 DP 댓글 부대 임상진 댓글 부대 댓글 부대 임 댓글 부대 임상진 댓글 부대 임상진 댓글 부대 임상진 DP 그래 댓글 부대 임상진 DP 씨발 임지서